천상여자? 그래. 지금 제일 필요한 때지. 민교 씨? 천상여자라는 게 진짜 천상에 있는 여자였어? 민교 씨? 앞에 보고 조심히 걸으셔야죠. 당신은 상상하니까요. 알아서 걸을게요. 어깨를 펴고 걸어야죠, 민교 씨. 나는 당당하다. 나는 할 수 있다. 그래. 어디 한번 해보자 이거지. 하나는 멀쩡한 게 있겠지. 아 뭐야. 여신? 그래 여신 좋지. 미안해 오빠 많이 늦었지? 나 때문에 형이 다 떼고 들었으니 내가 책임질게. 아름다운 재능의 축복을. 아름다운 재능의 축복을. 오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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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심 조격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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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비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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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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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